어이 달스내엘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 오늘 그 대한민국과 레바논의 경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오래간만에 해설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해설을 하면서는 뭐 아 경기장이나 무관중이나 잔디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결과를 떠나서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 아니었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을지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단은 그냥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고 할 수 있는 거는 무관중 경기였잖아요 지난번 평양에서의 경기 이어서 다시 한번 이번 레바논 경기가 무관중 경기였는데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무관중 경기가 실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니 무관중이라고 하면은 홈팀이었던 레바논 팬들이 못 들어오는 거면 우리 원정관 우리 하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무관중은요 홈이건 원정이건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도 뭔가 운동을 하고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해주면 텐션도 올라가고 뭔가 더 잘 보여주게 집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유럽에서 예전에 나왔던 보고서에 따르면 관중들이 응원하는 그런 힘들, 에너지가 경기력의 최대 30%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관중 경기를 하게 되면 선후들이 힘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너무 조용하면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선수들이 그냥 볼 차는 소리만 나오면 저희도 중계가 계속 말을 해야 되고 그 이렇게 고요함을 말로 메워야 되니까 참 힘듭니다 이런 경기 때는 선수도 힘들고 중계진도 힘들죠 사실 근데 뭐 이거는 경기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좀 떨어뜨리는 건 맞는데 이거는 레바논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히 이게 문제였다고 보긴 어렵죠 자 두번째 잔디 상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잔디가 좀 안 좋았죠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쓸려다가 멈췄는데 골키퍼 앞에서 잔디 확 뒤집어지는 거 보셨죠 중동의 잔디들을 보면 잔디 자체도 떡진 잔디인데다가 그 밑에 있는 흙이 있죠 잔디 뿌리가 박혀있는 흙도 잘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경기하는데 경기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이제 잔디가 안 좋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자 보세요 볼이 이렇게 굴러오잖아요 굴러오면 원래 선수들은 볼이 굴러올 때 딱 동료가 나를 보고 주려고 할 때 주의 확인 볼이 올 때 주의 확인 받기 직전에 주의 확인 한 두번 세번 정도는 봅니다 그러면 두번 세번 봤다는 얘기 뭐예요 봐서 이미 내 주의를 스캔했기 때문에 볼을 받는 순간 다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울퉁불퉁 울퉁불퉁하면 볼이 올 때 다른 데를 못 봐요 혹시 볼이 튀어갈거봐 그러니까 볼만 계속 봐요 이렇게 패스 올 때부터 주의를 확인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볼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주의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템포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경기 잔디가 안 좋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경기 템포가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손흥민 선수가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볼 잡아가지고 탕탕탕 쳐서 땅 때리는 거 이런 거 잘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드리블 칠 때 볼이 자꾸 튀니까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주의 확인을 못해요 이렇게 잔디가 안 좋을 때 분명히 이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사실 잔디가 안 좋은 것은 이미 우리가 예측했던 문제고 알았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에 레바논의 국내 사정이 너무나 내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레바논과 현재 그 잔디를 밟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아부다베에서 훈련하다가 경기 하루 전에 돌아가서 그냥 이제 우리가 바로 실전을 뛴 건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잔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미리 데뷔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걸 갖고 경기 결과 아 이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겨냈어야 될 변수이기 때문에 잔디가 안 좋아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날 이제 레바논과 경기에서 영등으로 비겼잖아요 영등으로 비겼기 때문에 2승 2무 패배는 없지만 이제 와 지금 우리가 여전히 1위입니다 승점 8점인데 2위 레바논과 3위 북한이 7점 4위 투르크메니스탄도 6점 그러니까 우리와 4위 투르크메니스탄의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H조는 굉장히 혼전의 양상으로 빠져든 거죠 많이 좀 불안한 상황으로 왔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경기를 좀 되짚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황인범 선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황인범 황인범 선수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의 개인의 능력 우리가 지금 벤투 감독이 자신의 축구를 하기 위해서 중앙 미드필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황인범 선수가 사실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완전히 올려놔서 남태희가 뛰었던 황인조 선수 바로 아래에 세컨 공격수로 놔둬놓고도 좀 그렇고 완전히 내려서 정우영 선수의 바로 옆 포지션인 중앙 미드필더나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 뛰기에도 약간 피지컬적으로 그렇고 탈압박도 그렇고 약간 내려서서 수비적으로 쓰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공격과 수비를 두 가지를 함께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어떤 플레이메이커로서 혹은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를 잘 쓰려고 한다면 주위의 파트너가 좋아야 됩니다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개인의 가치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늘 보면 정우영 선수를 수미로 갖다 놓고 그러면 황인범 선수가 좀 더 볼 배급에 대한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해요 오늘도 막 패스미스도 많이 나오고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템포도 잡아먹죠 볼 미스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결국 손흥민을 포함을 해서 앞에 공격수들이 내려오게 되죠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게 되면 패널박스는 누가 지키죠? 슈팅을 때릴 선수가 없어지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벤트 감독도 일단 황인범 선수를 후반전에 바로 빼줬죠 변화를 좀 줬고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를 넣고 이재성 선수를 밑으로 내리면서 이재성 선수에게 그 역할을 줬었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황인범 선수는 공격과 수비에 대한 두 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공격형으로 쓰기에도 완벽하게 수비형으로 쓰기에도 좀 애매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벤트 감독의 축구에 있어서 빌드업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빌드업 빌드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빌드업은 기본적으로 골키퍼부터 출발해서 센터백 사이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빌드업을 요구하는 벤투 감독의 축구에서 정우영 선수는 사실 완벽하게 그렇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요 정우영 선수 좀 부셔주는 스타일이거나 때리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이런 상태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해야 되는데 황인범 선수가 얼만큼 그런 빌드업적으로 뛰어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히나 벤투 감독처럼 아주 철저하게 빌드업을 원하는 그런 감독 아래서는 황인범 선수의 카드는 좀 여전히 그런 정술적으로도 애매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여러 가지 의미로 빨리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 여러분들 기성용 선수 얘기 많이 하는데 은퇴한 다음에 그렇게 후방 쪽에서 빌드업을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이유와 요구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표팀 구성으로 놓고 나서는 이거를 해줄만한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물론 좀 더 성인 무대 뛰기 위해서 피지컬적으로 강력함을 좀 가져가고 경험도 쌓고 이런 건 있어야 되겠지만 빨리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올라와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나마 우린 좀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카타르 월드컵 본사는 3년 남았다는 거죠 빨리 끌어올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인범 선수에게 벤투 감독의 철저한 빌드업 축구를 맡기는 건 좀 무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풀백을 물어보시는데 풀백도요 풀백 오늘 경기에서 김진수와 이용이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백이 계속 고민입니다 이번에 왼쪽 같은 경우는 홍철이 부상 때문에 박조가 들어왔고 오른쪽은 김문환 선수가 있는데 사실 김문환 선수도 올 시즌은 부상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좋은 상태라 아니고 박조 선수도 사실 새로운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박조 선수 홍철의 대치자로 다른 젊은 선수를 뽑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풀백의 자원들이 기근이에요 기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은 더군다나 이제 서른을 넘겨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카타로 월드컵 본선이 3년 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체력이 요구되고 정확도가 요구되는 사이드 쪽에서 얼만큼 될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풀백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 있으면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프로팀이라고 한다면 영입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투 감독도 뭐 황희찬도 한번 내려보기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자원 자체가 좀 부족한데 아니면 이럴 때 이제 3백을 쓰는 카드도 있긴 있습니다 3백을 써가지고 윙백 체제로 가서 약간 미드필더들을 벌려놓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걸 포함을 해가지고 이 풀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앞으로 대표팀의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벤투 감독 그러면 좀 문제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수로 놓고 보면 황인범 선수가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저는 벤투 감독의 축구를 오늘 경기 보면서 가장 그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왜 조건이 달라지는데도 축구가 똑같죠? 조건이 달라졌는데 왜 축구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말인 겁니다 예를 들면 잔디가 좋은 서울에서 경기를 하건 잔디가 좋지 않은 베이루트에서 경기를 하건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잔디가 좋아 근데 베이루트는 누구든지 다 사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잔디가 좋지 않을 거야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계속 궁금했던 것도 그런 건데 벤투 감독이 사전에 잔디가 전반전에 계속 롱볼을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미드필더 미드필더 플레이가 안 돼서 롱볼을 때렸을 수도 있고 잔디 조건 자체가 안 좋으니까 롱볼을 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그거를 황의조와 손흥민을 남겨놓고 롱볼을 때리냐고요 잔디가 안 좋은 레바논에서 경기를 하면서도 왜 그거를 황의조와 손흥민을 선발을 놔두고 왜 롱볼을 때리냐는 거예요 아예 그런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김신욱을 쓰고 처음부터 쓰고 상대를 좀 더 사이드로 벌린다든지 크로스에서 돌파할 수 있는 황의찬도 처음부터 쓰고 조건이 달라지면 축구가 달라져야죠 상대가 달라지면 전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갖고 있다면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압도적인 경기력을 갖고 있어도 그 정도의 잔디 조건을 우리가 만약에 경기 이후에 아 잔디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하려면 그 잔디 조건에 맞춰서 전술을 달리해야 되겠죠 야 잔디가 너무 안 좋아 잔디가 다 파였어 잔디가 막 떡졌어 볼이 안 굴러 볼이 튀어 자 그러면 때려 이거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전반전에 그러면 황의조나 손흥민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황의조와 김신옥 투톱을 썼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왜 조건이 달라졌는데 축구가 똑같죠? 왜 경기장이 달라졌는데 전술이 똑같죠? 전 그게 가장 좀 아쉬웠어요 벤투 감독이 그래서 후반전에 빨리 그걸 이제 딱 보면서 빨리 바꾸는 것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 정도 예측은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경기장에 어떤 여러가지 상황이라든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상대가 굉장히 밀집도 잘하고 역습에 뛰어나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오케이 롱볼 때리자 라고 했으면 그런 스타일의 선수를 황의찬 사이드에 놓고 손흥민 보고 측면 쪽 달리라고 그러고 앞쪽에 김신옥 황의조나 터놓고 때렸으면 어땠을까 요런 아쉬움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찌감치 좀 더 과감하게 선발 라인업을 좀 더 과감하게 저는 전수적인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계속 이런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강인 선수의 투입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잔디 조건이 이랬다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김신옥과 황의찬 특히 황의찬 황의찬은 훨씬 더 빨리 투입을 시켰을 수도 있죠 선발 라인업은 저는 문의없다고 봐요 그렇게 했다고 했다면 이건 좀 아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좀 좋았던 선수는 누구냐 몇 명을 들을 수 있는데 선발 라인업 중에 고르자고 한다면 김민재 김민재 선수가 오늘 베스트입니다 우리 대표팀 중에 우리가 이제 앞쪽에 특히 후반전에는 정우영 선수 빼놓고는 미드필더 이상을 다 공격적으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얻어맞을 뻔했어요 그랬을 때 김민재 선수가 계속 끊어내더라고 확실히 김민재 선수는 아시아는 넘어가는 선수예요 아시아에서는 김민재를 뚫어낼 만한 그렇게 공격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최종 예선 가고 이란이라든지 이렇게 강한 팀 만났을 때는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역시 김민재 선수는 참 그 정도 덩치의 스피드도 있고 멘탈도 뛰어나고 김민재 선수는 좀 좋다 그래서 어찌 보면 팬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탈아시아의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아시아적인 어떤 도전을 해봤으면 어떨까 유럽 무대 가서 더 컸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부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김민재 선수는 오늘 베스트한 생각이 들고 교체 투입된 선수 중에 베스트는 황희찬입니다 황희찬 황희찬 선수는 확실히 이렇게 더 시야는 분명히 넓어진 것 같아요 오늘도 볼이 한 번 왔을 때 이쪽 터치라인 사이드에서 기억나시나요? 볼 오니까 그대로 볼 결 따라서 흘려가지고 한 거라든지 중앙 쪽에서 막 스피드 가다가 우당탕 들어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쫙 보다가 주의 보고 딱 내줘가지고 슈팅기를 한 번 준다든지 물론 조금 더 과감하게 또 이럴 생각도 들 때도 있었지만 근데 황희찬 선수가 그렇게 막 밀고 들어가다가 끊어지고 끊어지고 이런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확실히 달라졌구나 지금 축구에 눈 튀었어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짤제브로크에서도 그래서 많은 공격 포인트 특히 도움이 많아지는 게 계속 눈에 띄잖아요 미나미노라든지 홀랜드와 함께 짤제브로크에서도 조합 플레이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 대표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교체 투입된 선수 중에는 황희찬 선수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вообще 알겠습니다 nagyon 인사 같은 이런 좀 참 참 참 참 참